배 1. 단nam 1. 남괜 below'm Song 1. Hãy nghe và nôi với bức chanh phù hợp 1. 창문을 열어주세요 2.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 천천히 말해 주세요 4. 여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답안 1. 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 어머니예요. 정우 만나러 오셨어요? 네. 저는 정우의 학교 선배 이유나입니다. 답안 2. 뵙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한 번 와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이. 어서 들어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케이크예요. 아, 감사합니다. 마.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음식이 맵지 않았어요? 네. 안 매웠어요. 뭔? 우와,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불고기하고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해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답안 답안 2. 답안 hãy nghe hội thoại và chọn phương án đúng, sai. Nếu đúng, đánh dấu O. Sai, đánh dấu X. 1. 어서 오세요, 루이앤 씨. 안녕하세요, 수빈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루이앤이에요. 수빈 씨의 학교 친구예요. 참, 수빈 씨도 한국 대학교에 다녀요. 1학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번 같이 만납시다. 좋아요. Hi. 루이앤 씨, 어서 들어와요. 이쪽은 제 아내에요. 어서 오세요, 루이앤 씨.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루이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 씨, 이거 받으세요. 과일을 좀 샀어요. 그냥 와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어서 부엌크로 오세요. 그렇습니다. 또한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답안 3. 능가오 số 1 hãy nghe và điền vào chỗ trống 1 루이앤 씨, 어서 들어와요. 이쪽은 제 아내에요. 어서 오세요, 루이앤 씨.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뚜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 씨, 이거 받으세요. 과일을 좀 샀어요. 그냥 와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어서 부엌크로 오세요. 어서 부엌크로 오세요. 그럽시다. 뚜안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답안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풍 씨. 안녕하세요, 풍 씨. 여기에서 뭘 하세요? 친구와 같이 책을 사러 왔어요. 선생님, 여기는 제 친구 마니예요. 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저는 풍 씨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풍 씨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저는 풍 씨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답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컴퓨터 직원 풍입니다. 김민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민준 씨와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김민준 씨에게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 씨,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의 풍입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 명함도 받으세요. 답안 ctar Scientific 수 1 수 1 past5 수 2 하고 검 first 중 수rom 고 문의 나의 책 의자가 있어요. 발음에 주의해요. 띄어쓰기를 하세요. 이것은 친구의 가방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일할 때 흰옷을 입습니다. 저의 동생도 의사입니다. 저희는 회의 시간에 만납니다. 저의 동생도 의사입니다. 저의 동생도 의사입니다. 저의 동생도 의사입니다.